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새 시도지사가 어제 부산에서 메가시티 등 협력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경남과 울산의 특별연합 중단 선언 뒤 첫 만남이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부울경은 경제동맹을 출범하기로 하고, 경남과 부산은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어제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자리에서 3개 시도 단체장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은 한 뿔이라며 대안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새 시도지사는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해 3개 시도가 각각 공무원 3명을 파견해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 발전 업무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울산의 행정통합 반대 속에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년여 논의 끝에 지난 4월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시도 합의로 공식 중단됐습니다. 다만 메가시티 구상에서 울산이 빠진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시도 통합은 국가 차원에서 논의될 지방자치체제 개편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지도 관건입니다.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새 법안 마련, 도민 공감대 형성 등은 특별연합 출범 이상의 긴 과정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가 그제 보도한 서일준 의원의 황제조사 요구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어제 논평을 내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 의원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황제조사 요구로 경찰을 압박하며 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조사 요구에 대해 자신의 국회의원실로 찾아오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20대 남성이 또다시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가 구속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이번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형광 기자입니다.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법원에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입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가스배관을 타고 옛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과 구금 조치가 청구됐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별 우려가 없고 범죄 경중과 재범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풀려난 지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피해 여성을 괴롭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온라인과 전화 등에 대한 접근 금지도 어겼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70여 차례 넘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했고 피해 여성이 있는 식당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합의해 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제서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드러났고 반이사 불벌죄다 보니 계속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좀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날씨가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춥지는 않겠는데요. 현재 창원 23도, 진주 9도, 합천 8도 등으로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23도까지 오르며 가을 날씨를 즐길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큰 곳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말썽이겠습니다. 특히나 거창의 경우 가시거리가 80m, 진주는 280m에 그치고 있는데요. 과속운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 오전에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아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최근기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김해가 15도, 고성 14도, 함안 7도, 의령 8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기온은 23에서 24도선으로 어제와도 또 평년과도 비슷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은 현재 함양이 5도, 거창 6도, 산청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기온은 오늘 하동과 사천이 24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먼바다로는 오전부터 파구가 최대 2.5m로 비교적 높겠고요. 해상에도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주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지법은 노동자에게 잠수 작업을 시키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사업주에게 벌금 800만 원을, 안전 책임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워터파크에서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졌고, 검찰은 안전 책임자를 잠수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창원시민연대 등 경남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경남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서민 예산을 대폭 깎는 반면, 보유세와 상속세 완화 등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며, 현 정권에 대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축제도시인 진주와 통영, 경기 고양시가 문화예술 교류 협약을 이뤘습니다. 세 지역은 각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을 교류하면서 축제 도시로 함께 성장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진주시는 해마다 10월 행사를, 고양시는 매년 6월 행주문화제를, 또 통영은 8월마다 한산대첩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의령군이 어제 의령 솥바위 주변에서 부자 축제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의령 부자 축제는 정암 철교 아래 남강에 있는 솥바위를 중심으로 8km 안에 부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전설을 주제로 열리는 첫 행사입니다. 의령군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서동 생활공원과 솥바위, 한우산에서 클래식 공연과 별구경, 박세리 선수의 강연 등 부자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김해시가 천연기념물 황새 복원 사업을 위해 어제 황새 암수 2마리의 입식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입식한 황새는 지난달 30일 충남 예산군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멘